고막을 털어라! 렛츠고 타워! 여러분들의 고막을 털어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면서 비바이러스 엔돌핀이 돌게 만들어주는 곧단 코너 오늘은 이분들의 신곡과 알찬 토크로 30분을 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가요계의 새로운 내일을 열 환상적인 신인보이 그룹입니다 11명의 반짝이는 샛별, 판타지 보이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신인대비도 안 한 그룹한테 발짝인다고 반짝이는 샛별입니다 사실 발짝이어야죠 그렇죠 발짝이어야 됩니다 새로운 쇼크로도 주기 위해서 11명인데 오늘은 4분만 함께 하셨는데 일단 인사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우리 홈민군부터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판타지 보이즈입니다! 판타지 보이즈! 자 한 분씩 인사할까요? 저는 판타지 보이즈에서 재간둥이 비주얼을 맡고 있는 홍성민입니다 오! 재간둥이 비주얼! 재간둥이 비주얼은 뭐예요? 개구쟁이 비주얼인가? 오 잘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판타지 보이즈에서 황금막내를 맡고 있는 김규례입니다 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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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리스마 판타지 보이즈의 카리스마 펜싱 보이 히카루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펜싱 보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판타지 보이즈 내에서 진지함을 맡고 있는 오년태입니다 진지함을 맡고 있구나 히카루라는 이름은 좀 특이한데요? 네 저는 일본 내에서 왔습니다 와 진짜 말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한국어 너무 잘해요 그리고 제가 사실 판타지 보이즈하고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네가 제작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아직까지 데뷔한 지 얼마 안 돼 우리 병아리들이거든요 판타지 보이즈 친구들이 근데 제가 데뷔 전에 서바이벌해서 랩 선생님을 또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나 얼굴이 익숙하고 이렇게 뭔가 또 새로운 이게 뭔가 네이밍을 가지고 이렇게 또 방송국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아니 지금 데뷔를 한 날짜가 9월 21일이고 우리가 지금 방송에 나가는 게 9월 24일이니까 데뷔한 지 3일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9월 12일이니까 데뷔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떨떨 하실 거예요 그죠? 네 되게 저희도 낯설어가지고 랜드 오픈을 하기 전이에요 그죠? 네 데뷔 전에 녹음하는 거는 진짜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런 일이 별로 없죠 진짜 별로 없죠 스케줄을 아주 잘 잡으셨어요 공격적으로 잡으셨는데 어때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성민이 일단 이렇게 라디오가 이렇게 방청객이 있는 게 너무 낯설어가지고 너무 어색해요 저희 지금 그리고 사실 제가 왜 이걸 느끼냐면 성민 친구가 원래 굉장히 말을 조리있게 잘하는 아 그래그래 친구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긴장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방청객이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땀도 지금 송골송골 살짝 맺히고 지금 라디오도 사실 좀 낯설 텐데 제가 있어서 조금 마음이 편한가요 혹시? 네 편합니다 편합니다 편해? 진짜 그러면 얘만 보고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나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소년판타지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선생님을 했는데 제가 랩 선생님이었는데 랩을 가르친 친구가 여기 아무도 없네요? 귤에 한 번 정도 했었었거든요 귤에 어땠어요? 선생님은 어땠어요? 제가 랩 레슨이 처음이었는데 그때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실력이 팍팍 들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기억이 나요? 가르쳐 줬던 거 가르쳐 줬던 포인트가 일단 랩 딕션 딕션이 정확해 랩 딕션 하면 한 해죠 근데 귤에가 너무너무 착한 게 사실 제가 왜냐면 그때 완전 병아리 연습생이었거든요 그때 연습생 한지 한 두 달 정도 됐었나요? 한 달? 한 달 반 정도 진짜 연습생조차 한 달 반 밖에 안 됐는데 랩 수업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 제가 그때 별다른 코멘트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착하게 딕션을 얘기해줬다고 하고 선생님이 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왜 별다른 코멘트를 안 했어요? 아니 그때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귤에가 조금 부족한 상태여가지고 제가 연습 열심히 해야겠다 이 정도의 코멘트를 해줬는데 어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감각이 있을지도? 이런 얘기만 좀 했었던 거 같은데 많이 성장했겠지 그 안에 엄청 귤에는 성장을 많이 했고 성장케예요 또 어우 성장케 자 그룹명 판타지 보이즈 그냥 쉬운 이름 같은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판타지 보이즈는 저희가 소년 판타지라는 프로그램으로 데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판타지 보이즈 네 실질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저희가 프리즘의 11가지 색이 한두 가지로 모여가지고 판타지를 이뤄주는 남자들이다 그래서 판타지 보이즈인데 이거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소년 판타지 이뤄서 판타지 보이즈입니다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다른 이름을 갖고 싶다거나 멋진 이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속으로 아마 그런 생각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데뷔 전이거든요 9월 12일이기 때문에 우리 현태 좀 어때요? 판타지 보이즈 이름 좀 마음에 들어요? 우리 진지한 현태 처음에 리허설 때 저희가 먼저 다 들었을 때 반응이 좀 다 저처럼 진지해 진지해져가지고 갑자기 사뭇 진지해졌다 갑자기 진지해져가지고 현태는 되게 어려 보인다 몇 살이에요? 실례지만 저 08년생 16살입니다 저래 봬도 현태가 힙합 장군이에요 힙합 꼬마 장군입니다 이따가 랩을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춤도 굉장히 잘 추고 그리고 우리 판타지 보이즈가 다국적 그룹입니다 지금 외국에서 온 멤버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중국인 2명 중국인 2명 일본인 2명 한국계 미국인 1명 한국계 미국인 1명 4개국 그렇죠 친구들이 있네요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1개 그래가지고 연습할 때도 이게 소통하느라고 굉장히 또 빼먹었던 적도 있고 뭐 잘하는데요? 히카루는 잘하는데요? 히카루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연습할 땐 엄청 다양한 언어가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문화 차이를 느끼거나 그런 게 있나요? 우리 히카루 분은? 문화 차이요? 어.. 문화 차이 뭐가 있을까? 음식이라든가 아 음식 저는 사실 좀 한국에 온 지 좀 오래돼가지고 저보다 아마 다른 일본인 멤버가 다른 멤버가 히카리가 또 있어요 히카리가 있어요 히카루가 누구가 있고 히카리 히카리가 있어요 그래서 히카리가 더 알 것 같긴 한데 저는 형제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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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히카 집안의 뭐 이렇게 히카 집안의 아니요 아니요 완전 다른 사람인데 뭐 한국 음식은 잘 맞아요 그러면? 네네 저는 좋아합니다 히카로는 거의 한국인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그나저나 지금 아직 한국말이 완성이 안 됐을 수도 있을 오현태 군 아 네 아 네 그래요 뭐 언어 소통이나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없었나요? 어 다른 멤버들과 그래도 저희 형들이 영어 지금 중학생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앳돼 보이잖아요 우리 현태 군하고 귤해 군은 지금 중학생이에요 지금 오늘 뭐 약간 학교에 뭐 내고 왔었어야 될 거 같은데 오늘 학교 가는 날이었죠 원래? 아 네 맞아요 오늘 뭐 내고 왔어요? 아 저 학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어제 갔다 왔습니다 오늘 오 오등생 오등생 아 모범생 모범생 출석하고 왔어요 고학생까지는 아직 체험학습이 있죠 네 맞아요 그렇죠 체험학습 얼마나 중요한 체험입니까 그러니까 시청서 내고 딱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좀 제대로 고막터리 해봐야 될 텐데 판타지 보이즈 데뷔곡 한번 들어봐야겠죠 그렇죠 홍보하시죠 누가 담당입니까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성민 네 저희 판타지 보이즈의 데뷔곡인 유투머로는 곡에서부터 느껴지시겠지만 새로운 내일을 준비한다는 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열한 명의 남자들이 다 같이 다음날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곡의 싸비가 너무나 중독성 있고 여러분들도 편하기 후렴이 싸비는 이제 전문 용어입니다 후렴 곡의 후렴이 여러분들도 되게 편하고 중독성 있게 들으시기 편할 것 같아서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그 티저 영상을 좀 챙겨봤거든요 뮤비 네 완전 SF 영화 같은 좀 느낌이 있던데 아 돈이 많이 들어갔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면을 보고 있는데 CG부터 해서 장난 아닙니다 한타지 보이즈 그래서 잘 돼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퀄리티가 장난 아닌데 우주를 항해하는 우주선을 타고 가는 멤버들이 모습이 담겨져 있고 에피소드가 너무 궁금한데 이거 진짜 왜 이런 거 체험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찍은 건가요? 체험하는 데서 찍은 건 아니고 사실 저기에 원래 줄이 달려있어 가지고 와이어를 타고 이렇게 계속 날아다니는 거였어요 아 근데 이제 그 와이어를 줄로 지우고 나서 찍은 건데 CG가 이제 후반 작업으로 들어갔구나 근데 이게 진짜 아파요 와이어가 진짜 아파요 아 지금 성민군이죠 지금 네 아 지금 아픈 걸 좀 참고 있는 이런 표정인 건가요? 네 아 진짜 이게 줄이 아프면 이제 사타구니 쪽이 많이 아프죠 어디 쪽에 좀 끼었어요? 일단 사타구니가 너무 아프고요 이번 주에 또 사타구니 얘기가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예예예 화요일날 나왔던 우리 세정씨가 얘기해줬는데 와이어 역시 편했다 본인은 사타구니가 편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헐츠는 유독 이런 사타구니 똥꼬 이런 쪽이 많이 나오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귤의 군이 오디션 프로그램 나갈 때 연습생 한 달 차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어떤 거 같아요? 그때 영상을 아직도 못 보고 있습니다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때 처음 나와서 막 업다운하고 뭐 이러지 않았었나요? 네 기본기만 하고 기본기 하고 그랬던 기억인데 귤의가 그리고 키가 좀 혹시 더 컸나요? 네 계속 크지 이제 계속 클 나이지 프로그램 때는 180이었는데 지금 182에서 3 정도 될 겁니다 계속 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장하는 나이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겁니다 진짜로 야 자 우리 뉴투마로우 이제 홍보를 할 겸 나오셨는데 가장 본인들이 생각하는 킬링파트 한소주 씨 형 불러볼까요 성민? 아 네 그러면 제가 맡고 있는 하이라이트 부분인 후렴인데 와우와우 마음껏 물들여가 하루를 가득 채워도 돼 귤에는? 저는 랩파트인데 오케이 랩선생님 앞에서 좋아 근데 안 아 비 다음 무슨 말을 해도 달래 겨우세 딱 이 파트 선생님 어떤가요? 짧긴 했지만 예전보다 많이 유려해졌네요 유려 앗 부드럽다 부드러운데 히카루는 굉장히 청량한 목소리고 자 우리 귀여운 오현태 군 힙합 장군 We can go, we can lean soon Guy, wanna go with the cousin man, go 미소가 아주 귀엽네요 맞아 매력있다 매력있다 자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제대로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합시다 그러고 나서 더 얘기 나눠볼게요 판타지 보이즈의 Newtron World 이어지니까 우리 애는 tomorrow We don't say goodbye, we don't say goodbye 시작되니까 우리 애는 tomorrow Yeah 아침을 멀어 멀어 이 순간만 생각하고 모두 던져 던져 And I be right there 무슨 말을 해도 들릴 곳에 We can fly fly, try try 너만 줘도 돼, just fly, fly There's nothing we can do It's like 멈춰서 깨워 기다릴 순간이 와잖아, alright 눈앞은 홈그라운드 뒤들어, getting, oh 다른 계절이 또 다가온다고 해도 뒤터져 우린 또 반짝이게 될 테니까 어느, 더, 스노 우와, 마음밥 물 내려가 나를 가득 채워도 돼 적극까지 우리의 밤 많이 길어 계속 흘려 나가 흘려 cross 난 그땐 오늘 꿈꿔왔던 꿈꿔왔던 순간을 펼쳐 We don't say good bye, we don't say good bye 워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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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우리에게는 tomorrow 시작되니까 우리에게는 tomorrow 낯선 밤이 얇게 펼쳐진 순간 벅찬 맘에 자 제가 노래를 듣는 동안에 또 멤버 4분이 다 나오셔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는데 맞아요 잘한다 방청객분들도 9820님 와 판타지 보이지 외모가 판타지하네요 우리 아들이 아이돌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요 왜요 아들도 할 수 있지 9820님 9820님 아들 같이 오셨나요 혹시 아니죠 9820님 어디 계세요 아 같이 왔으면 조금 민망할 뻔했다 많이 민망할 뻔했죠 많이 0528님 오연태님 실물 너무 귀여워요 정동원 닮으신 것 어 그래 약간 동원이 옛날 조금 더 어렸을 때 지금 말고 지금의 조금 더 2,3년 전에 동원이 얼굴이 있는 것 같다 나이도 비슷할 텐데 동원군보다도 동생인 거죠 지금 그렇죠 한 살 어린이 한 살 어린이 그래 이때는 자고 일어나면 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거의 180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177,78까지 큰 것 같은데 스케줄들이 계속 바빠질 텐데 중요한 스케줄 있으면 뭔가 하나 홍보 좀 해봐요 네 우리 뭐 또 콘서트를 연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그러면은 9월 21일에 저희가 데뷔를 하고 딱 한 달 뒤인 10월 21일에 일본 도쿄에서 팬 콘서트가 열립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입니다 심지어 히까루하고 히까루는 너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와 아니 보통 이제 데뷔하고 고향에서 콘서트 하는 게 꽤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겠네요 맞아 몇 년 걸릴 때도 있어요 네 한 달 만에 이제 또 일본을 돌아가가지고 가족들도 다 오시겠네요 네네네네 무조건 초대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나 일본 팬들이 듣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대해 달라고 한 말씀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본어로 어 그럼요 아 좋아요 아 하나 신청할rible 참기면 생각하거나 까먹을까요 вроде 그렇습니다 일본 여러분이 해볼빰바 가까이 저는 12월 21일에 로우에 갔게 되면 앞으로 내일 만나요 절대 설레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권자와 히카루 군이 원래 펜싱 선수 출신인 펜싱 다갑니다 맞습니다 뭔가 좀 느낌이 있죠. 잘생긴 펜싱 선수의 느낌이. 그러네. 펜싱 선수들은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잘생겼잖아요. 그쵸. 그쵸. 코를 이렇게 펜싱을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날카로워서. 너무 날카로워서. 날카로운 게 코를. 종목이 세 가지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었어요? 에페, 사브르모. 플레레? 플레레. 했었습니다. 플레레 했었어요. 플레레가 좀 차이가 있나요? 네. 플레레는 이렇게. 이렇게 딱. 말로 설명하는구나. 상체. 상체인데. 상체를 팔 이렇게 제외한. 몸통만. 네. 맞아요. 몸통만 찌르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찌르면 포인트. 아 불이 막 들어오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발끝을 찔러도 점수되고 이건 뭐예요? 아 그거는 에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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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위별로 그게 있구나. 맞아요. 맞아요. 부위별로. 그러니까. 목목이 따로 있구나. 맞습니다. 데뷔도 했으니까 또 나중에 아육대 같은 거 하면 히카로 씨가 또 매달 하나 또. 아육대 펜싱 대회 나오면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반칙이긴 하네 약간. 그러네. 선출은 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요. 네. 우리 현태 군은 또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파이널 오디션까지. 진짜? 네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죠?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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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최종 후보까지 들어갔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 네 맞아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땠는지. 그게 아마 6학년 때. 6학년 때. 6학년 때. 6살하고 6학년은 엄청 차이가 있는데. 네. 아 6이니까. 네. 6학년 때에서 중1 때쯤에 파이널을 봤었는데. 그때 제가 변성기가. 아 그럼 안돼. 변성이 오면 안돼. 그게 안타깝지. 실력은 됐지만 변성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도 배운 게 많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진짜로. 저도 빌리엘 엘리언스 무대를 몇 번 가서 봤거든요. 아들이랑. 네. 근데 혼자 계속 쉬지 않고. 다른 배우들은 다 이렇게 쉬었다 나오고. 다른 장면이 나오고 하는데. 빌리엘 엘리언스 계속 무대에 있어요. 아 맞아요. 계속 무대. 맞아요. 탭댄스 추죠. 발레도 하지. 노래하지요 발레하지. 장난 아니거든요. 야 너 안타까웠겠다 조금. 네. 조금. 아쉽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변성이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그렇죠. 우리 귤해군은. 인생의 3분의 1을 농구에 바쳤다. 야. 그래서 키가 크구나. 농구를 많이 해서. 네. 선출? 아 대표팀까지는 갔지만 선출은. 대표팀이 뭐예요? 그 지역 내에서 대표팀이어서 인천 대표팀. 오. 전국제전. 네. 와 농구를 엄청 잘하겠다 그러면. 그러네. 그 길거리 농구 말고 5대5로 하는 그 농구만 하는 거죠? 아 또 이런 농구? 어. 본인의 특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 제 특기는 근데 농구보단 태권도여가지고. 왜 태권도 선수 출신이야? 태권도는 농구보다 더 오래 했어요. 8년을 해가지고. 아니 지금 16살인데 지금 도대체 몇 개를 한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태권도. 인생의 3분의 1을 농구를 하고. 8년을 해. 농구도 계속 해가지고. 아이돌을 제일 짧게. 아 그러니까. 아이돌을 제일 짧게 해가지고. 아이돌을 제일 짧게 하고 있네.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발차기 한번 볼까요? 어. 보여줄 수 있나요? 어 괜찮을까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기 나가서. 귤에가 나와가지고. 아니 제일 오래 한 걸 보여줘야지. 그치 그치. 제일 오래 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발차기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지만. 자. 돌려차기. 네. 자신 있는 발차기. 높게. 아 오케이. 어 간다. 팔려난. 어 바지 찢어진 거 아니야? 바지 찢어진 거 아니야? 소리가 났는데? 우와. 이야. 이야. 약간 찡 하는 소리가 났는데. 아 여기 찢어진 바지가 조금 찢어졌어요. 아 찢어졌던 부분이 더 찢어졌답니다. 아 그리고 저도 이거 봤는데. 성민 씨가 데뷔 전에. 한 너튜브 콘텐츠에 나온 게 엄청 화제가 됐어요. 우리 용명희 형님. 아 용명희. 우리 용명희. 우리 개그맨 후배. 용명희. 네. 쿠쿠르 빙뽕이라고. 이거 무슨 노래 듣는지. 지금 일반인 인터뷰하는 편인데. 보셨죠? 여러분들도 지금 웅성서하고 있는데. 성민 군이 나왔어요. 그냥 지나가오는 사람 잡아갖고. 이어폰 꽂고 있으면. 그거 무슨 노래 들어요? 네. 근데. 너무 범상치 않은 외모인 거야.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상 조회수가. 440만원. 이게 언제죠? 이게 이제 판타지 보이지를 출연하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네. 원래. 원래 다른 회사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었는데. 이날 이제 저희가 회사가 좀.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연습하기 좀 싫어가지고. 레슨 받다가 중간에. 화산실 간다 하고. 두 시간 동안 카페에서 있다가. 딱 돌아가는 길에 양심에 찔려서. 그때 이제 딱 찍은 거거든요. 이게 카메라가 오는지 알고 있었어요? 아니죠?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모르고 있었는데. 이어폰 꽂고 모자 쓰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건드리더라고요. 누가 건드리더라고요. 건드리더라고요. 용명이 형님이. 근데 이런 친구들은. 나가면은. 아무리 모자 쓰고. 이렇게 딱 있어도. 보이지. 눈에 보이니까. 길캐도 많이 당했을 거 같은데. 저 길거리 캐스팅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저는 연습생을 한 5년에서 6년 정도 했는데. 그동안. 캐스팅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에이 소문이 났을 텐데. 그러니까. 진짜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모든 애를 제가 먼저 찾아다녀가지고. 직접 적극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랬는데 갑자기 용명이 형님이 건드려가지고. 그룹빙뽕에 나와가지고. 용명이 형이가 조회수를 잘 바라먹었네. 제작자의 감이 있으신가 봐. 현태 군 길거리 캐스팅 받아본 적 있어요? 저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직접 가가지고 오디션을 보고. 야 쪽쪽이네 다들. 그러네. 그룹은요? 길거리 캐스팅. 저도 없어요. 귤에. 저는 있어요. 귤에만. 귤에만. 귤에. 귤에. 키도 크고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광고를 빨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저기가 녹음하는 날짜를 9월 12일 날. 아직 데뷔하기 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둥절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21일에. 9월 21일에 데뷔를 하고. 저희는 방송 24일에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아마 난리 났을 것 같습니다. 3일 만에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좀 얼떨떨했을 텐데. 오늘 컬투쇼 나온 소감이 좀 어때요? 우리 성민군부터. 일단 컬투쇼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원래 제가 컬투쇼 너무 재밌게 잘 써보거든요. 그래. 그 얘기를 왜 인지하는 거야? 고마워요. 근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뜻깊고. 저희 엄마 아빠도 이거 자주 보니까. 엄마 아빠. 엄마 아빠한테 이제. 성민이 나 여기 나옴. 나왔어. 나 여기 나옴. 나 여기 나옴. 나 얘 봄. 저희도 나옴. 우리 귤에. 귤에. 저는 학교 빠지고 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체험 학습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히까루. 저도 이런 경험이 완전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히까루. 저도 이렇게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오늘 정말 재밌게 놀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투머로우. 뉴 투머로우.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완전체로 한번 콜트쇼 모셔서. 무대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명 다. 11명.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 잘 것 같은데요. 그럼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지금 마이크도 안 들고.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귀여워 귀여워. 일요일에 3,4,5 스페셜 디제이. 우리 한해도 고생했고요.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뤄지 말고 남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땡큐. 안녕. 감사합니다. 파이팅.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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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